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낙례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60mm 이상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남 지역에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는 또 전국 곳곳에, 목요일에는 동쪽 지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걸로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내일도 하늘과 boleh 내일도 하늘과 내일도 하늘과 설교가 열쇠 해결 내일도 하늘과